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인잔 소개해드리는 이재희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명품수강초 사장님께서 알록달록 예쁜 선인장들을 가득 준비해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식물은 택배 배송이 가능하고 배송비는 4,000원, 7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입니다. 영상 보시고 구매 원하시는 선인잔 있으시면 사장님께 문자로 목록을 보내주세요. 그럼 사장님께서 선인장 사이즈하고 사진 보내주실 거예요. 카드 결제도 가능하니까 말씀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농장 가시는 날을 늦게 문을 여시기 때문에 방문 전에는 꼭 미리 연락해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예쁜 선인장들 소개해드릴게요. 고고! 자 여러분 먼저 소개해드릴 선인장은 미아노비치 금 선인장인데요. 우리 미아노비치 금 선인장 무늬가 많으셔가지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로 재입고를 해주셨어요. 다 하나하나 너무나 아름다운 금 무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꽃도 너무 예뻐요. 꽃잎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지 않나요? 연핑크색 꽃을 이렇게 피워줬는데요. 이렇게 싱싱하고 싱그러운 꽃잎이 아주 매력적인 꽃이고요. 꽃을 잘 피워주는 선인장 중에 하나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꽃목우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꽃도 귀엽고 아름다운데 이렇게 금이 들어간 모습도 정말 아름다운 아이들이고요. 실생으로 자라난 미아노비치 금 선인장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핑크 오렌지 색감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미아노비치 금 찾으셨던 분들 데려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알록달록 예쁘게 물들어있는 실생 수입 미아노비치 금은 4만어씩이에요. 짠! 우리 남봉어 금 선인장도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가지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아이들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답니다. 금이 너무나 예쁘게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다 각자 가진 매력이 다를 만큼 너무나 예쁜 색감과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어쩜 이렇게 예쁜 색감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초록 색깔도 이렇게 예쁘고 핑크 오렌지 피스로 물드는 모습도 아주 아름다운 아이들이고 실생으로 자라났고 뿌리가 지금 있다고 해요. 우리 실생 수입 남봉어 금 선인장에 5만어씩이에요. 가시가 멋진 이 아이는 신선옥 금 선인장인데요. 우리 신선옥 선인장은 가시도 아주 멋진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은 몸체에 금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금무늬가 들어간 모습이 아주 매력적인 선인장이고요. 이렇게 뿌리에 나오는 몸체를 가지고 있어갖고 더욱 독특한 아이들이에요. 위에서 보면은 붉은 가시가 아주 매력적인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갈고리 가시를 가지고 있답니다. 실생 수입 선인장이고 노란금이 예쁘게 들어간 신선옥 금 선인장은 3만어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명품수강초 사장님께서 굉장히 아름다운 파비플로라 금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아가베 종류의 하나라고 하는데 굉장히 엄청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잎이 나면은 여기에 이렇게 꼬불꼬불한 뭐 실 같은 게 나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몸체를 하고 있고 위에서 보면은 금이 들어간 모습이 너무나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아니에요. 우리 아가베를 문의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사장님께서 요렇게나 아름다운 파비플로라 금을 준비해 주셨답니다. 멀리서 봐도 존재감이 뿜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몸체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파비플로라 금은 8만원이에요. 짠! 잎사귀가 아주 싱그럽고 아름다운 요아이는 디오온 에둘레 소철인데요. 제가 영상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우리 아프리카 식물을 찾으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셔가지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아주 예쁜 잎을 가진 디오온 에둘레 소철을 준비해 주셨고요. 요 밑에 구근이 있는데요. 구근은 요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구근 위로 요렇게 잎이 나온답니다. 요 에둘레 소철은 영상 12도 이상에서 키우시면은 계속 계속 이렇게 예쁜 잎을 보실 수 있다고 해요. 겨울에도 따뜻하게 해주면은 잎을 볼 수 있는 아이고요. 잎이 아름다운 디오온 에둘레 소철은 16만원이에요. 우리 치안강금 선인장도 요렇게 엄청 예쁜 꽃을 피웠는데요. 제가 쇼치에 우리 치안강금 꽃을 올려드린 이유로 엄청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시다고 해요. 요렇게 아주 싱그러운 예쁜 꽃을 피워주고 꽃도 많이 피워주는 선인장인데 요렇게 금무늬도 예쁜 선인장이에요. 요 두 아이는 요렇게 주황 핑크빛으로 아주 예쁘게 물들고 있고 요렇게 꽃을 많이 핀 치안강금은 꽃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이지만 요렇게 초록색깔 요기에 보시면은 몸체에 노란색이 요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는 그런 금이에요. 요렇게 두 가지 스타일이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치안강금 선인장은 4만원씩이에요. 똥글똥글 신기하고 재밌는 요 아이는 미기울티노스라는 선인장인데요. 저도 처음 보는 선인장인데 이렇게 가시가 없는 선인장이에요. 가시 없는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몸체에 무늬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요렇게 똥글똥글 요렇게 나오면서 십자가로 무늬가 있는 아이도 있고 요렇게 똥글똥글 무늬가 있는 아이도 있답니다. 꽃도 굉장히 재밌는 모양으로 피우는 선인장이라고 해요. 실생 소형 선인장이고요. 우리 미기울티노스는 12,000원씩이에요. 가시가 없어서 더욱더 매력적이고 소중한 무자상화한 선인장도 요렇게 재입고가 되었고요. 소량 재입고가 되었다고 해요. 요렇게 올뚱불뚱한 몸체가 너무나 귀엽고 신기한 선인장이에요. 요렇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가시가 없는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 요렇게 맨들맨들한 몸체와 요 하얀 솜자리가 아주 매력적인 선인장이에요. 요즘 선인장이 성장하는 시기여갖고 매일매일 뭔가 커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요렇게 똥글똥글 귀여운 실생 수입 무자상화한 뿌리가 있다고 해요. 무자상화한 선인장은 8만원씩이에요. 짠! 뿌리 멋진 뿔남봉홍 선인장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사랑해주셔가지고 요렇게 멋진 아이들로 사장님께서 또 준비해주셨어요. 뿌리 정말 멋지고 신기한 그런 선인장인데요. 어떻게 요렇게 뿌리 나는지 모르겠어요. 다 각자 가진 모양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더욱더 매력적인 선인장이고 위에서 보면 요렇게 별처럼 예쁘고 앞에서 보면은 고깔 모자처럼 아주 멋진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재밌게 자라나는 아이들이고 실생 수입 선인장이고 뿌리가 있다고 해요. 요렇게 멋진 몸체를 가지고 있는 뿔남봉홍 선인장은 8만원씩이에요. 가시가 귀여운 소이네모자 선인장도 요렇게 준비해주셨는데요. 요즘 소이네모자 선인장이 요 정수리에서 꽃을 피워주는데 오늘은 안 피워갖고 아쉽지만 여기 살짝 핑크색 기운이 보이시나요? 아주 여리여리한 아주아주 작은 분홍색 꽃을 피워주는 선인장이에요. 실생 소형 선인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크기로 자라는 선인장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요렇게 오동통한 몸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소형 선인장들은 가까이 보면 더욱더 멋있는데요. 요렇게 가시가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수 있답니다. 실생 소형 선인장 소이네모자는 3만원씩이에요. 짠! 여러분 올해의 자태양 선인장이 요렇게 아름다운 첫 꽃을 피웠어요. 너무 예쁘죠? 색감도 모양도 너무 예쁜 꽃이어갖고 매년 자태양 선인장의 꽃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답니다. 아직 꽃을 피지 않은 자태양 선인장이 소량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모두 다 꽃을 문건 아니어가지고 꽃을 문 자태양 선인장은 소량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이제 막 꽃을 피기 시작했으니까 자태양 선인장 꽃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빠른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한 송이씩 꽃송이를 물고 있어요. 몸체도 오동통하니 아주 예쁘고요. 실생으로 자라난 자태양 선인장은 2만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홍응선인장 꽃이 피었는데요. 저는 처음 보는 꽃이어갖고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운데요. 이렇게 예쁜 꽃잎을 가지고 있고 안쪽에는 빨간색이 있어가지고 훨씬 더 오묘하고 매력적인 꽃이에요. 꽃잎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꽃잎도 예쁘고 암술도 예쁜 꽃을 피웠어요. 어떤 꽃이 피일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답니다. 홍응선인장은 몸체도 멋진 선인장이고요. 여기 보시면 꽃이 이 안에서 아주 작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 아이도 아직 피지 않은 꽃이 이 안에 달려있답니다. 이제 막 꽃이 나오고 있는 홍응선인장이고 실생으로 자라난 선인장이에요. 몸체도 꽃도 멋진 홍응선인장은 2만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빨간색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운 로비비아 미소 선인장인데요. 요즘 이렇게 빨간 꽃을 찾으시는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 아이는 빨간색과 약간 핑크빛이 나는 아주 오묘한 매력적인 꽃을 피우는 로비비아 선인장이에요. 이렇게 기둥으로 쭉 올라와서 자라고 아직 피지 않은 꽃들도 이렇게 매달려 있답니다. 이 선인장은 어느 농장 사장님께서 10년 전쯤에 개발한 선인장이라고 하시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재배를 하시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명풍사 후광초 사장님께서 아주 소량만 이렇게 구해오신 아이고 아마 더 이상 입고가 재입고는 힘들 거라고 해요. 이렇게 빨간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로비비아 미소 선인장은 4만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작년에 로비비아 핑크 겹꽃을 꽃 영상에 올려드렸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요 아이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사장님께서 요렇게 로비비아 핑크 겹꽃 아이를 준비해 주셨어요. 꽃이 요렇게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했고요. 요렇게 꽃이 오늘 안 피워갖고 너무 아쉬운데 엄청 귀엽고 예쁜 핑크색 꽃이에요. 우리 로비비아 핑크 겹꽃 선인장은 여름이 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물들었다가 또 겨울이 되면은 초록색으로 변했다가 하면서 자란다고 해요. 꽃을 물기 시작한 핑크 겹꽃 루비비아는 4만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드디어 아름다운 노란 꽃을 피워주는 홍엽대불전 꽃이 요렇게 피었는데요. 너무나 예쁜 색감의 노란 꽃이 요렇게 피었어요. 연두색깔 암술도 포인트로 너무 깜찍하고 귀여운 꽃이죠. 요 아이는 꽃을 완전 많이 피워갖고 요렇게 꽃다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홍엽대불전에 엄청 많은 사랑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이제 요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번 주면은 꽃이 다 필 것 같아갖고 올해의 홍엽대불전 꽃 피는 아이를 소개해드리는 거는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요.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아주 소량만 남아있다고 해요. 몸체도 예쁘고 꽃도 아름다운 실생 수입 홍엽대불전 선인장은 16,000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한 송이의 아주 깜찍한 꽃을 피우고 있는 백견한 선인장이에요. 그동안 백견한 선인장을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실물로는 처음 보거든요. 너무 가시가 예뻐요. 이렇게 엄청 빽빽한 가시를 요렇게 하얀 가시를 가지고 있고요. 몸체도 너무 예쁘고 꽃이 무엇보다 너무나 귀여워요. 이렇게 핑크 하얀 꽃잎인데 핑크색 줄이 요렇게 생겨갖고 너무나 귀여운 꽃이에요. 이게 가시가 너무 빽빽해가지고 꽃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진 않아갖고 또 꽃을 피워줄지는 모르겠는데요. 요렇게나 귀여운 꽃이 피어요. 수입 실생 선인장이어갖고 지금 저장근은 튼튼히 있고 실뿌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요렇게 가시도 너무 멋지고 무엇보다 꽃이 너무나 깜찍한 수입 실생 백견한 선인장은 4만원씩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 소개해드린 화이트 레부티아가 엄청난 꽃들을 매달고 있어갖고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주에는 요렇게 주황꽃이 피어갖고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또 이번주에는 핑크꽃 핀 애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오묘한 핑크색깔을 피는 개체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원하는 꽃 색깔이 있으시면 사장님께 주황색이랑 핑크색 중에 말씀해주시면 되세요. 몸체는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요. 꽃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 이제 막 꽃을 피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화이트 레부티아 꽃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빠른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렇게 깜찍한 꽃을 피운답니다. 흰 가시도 멋있는 화이트 레부티아는 15,000원씩이에요. 몸체 색감도 멋있는 에리모시스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오묘한 색감에 연 노랑 핑크빛이 나는 그런 꽃잎을 가지고 있어갖고 아주 예쁜 꽃인데요. 요 안에 암술은 또 연 핑크색이 나갔고 또 매력적인 꽃이랍니다. 요렇게 어두운 몸체에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꽃이 피니까 더욱더 예쁜 것 같아요. 몸체도 아주 멋있는 선인장이고 가시도 멋있는 군생으로 자라난 실생 에리모시스는 4만원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아밀리아 선인장이 드디어 아름다운 꽃파티를 시작했는데요. 요렇게 상큼하고 귀여운 노랑꽃을 피워주는 선인장이에요. 제가 많은 꽃을 피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요렇게 많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답니다. 아직 피지 않은 꽃들도 여기 엄청 많이 매달려 있고요. 요 아이들은 점목으로 자라난 선인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많이 피우고 자구도 엄청 많이 잘면서 자라나는데요. 우리 아밀리아 선인장은 가격도 저렴하고 꽃을 많이 피우기 때문에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활짝 피지 않아갖고 좀 아쉽지만 활짝 피면은 더욱더 예쁜 꽃이랍니다. 노랑꽃이 아름다운 아밀리아 선인장은 6,000원씩이에요. 실생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라우치 군생 실생 선인장이에요. 실생으로 자라난 선인장은 요렇게 작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요렇게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이시면 잘 티는 안 나는데 여기 꽃머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답니다. 요 보라색으로 물드는 몸체도 아주 매력적인 선인장이고요. 요렇게 색감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가시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가시 없는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떼글떼글 귀여운 군생으로 자라나고 꽃이 나오기 시작한 실생 라우치 선인장에 12,000원씩이에요. 오동통 찐빵처럼 아주 귀여운 기선옥 선인장도 요렇게 제이코되었고요. 요렇게 엄청 귀여운 몸체를 가지고 있고 가시가 없기 때문에 가시 없는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우리 기선옥 선인장이 원래 되게 조금 작은 사이즈가 많은데 요렇게 뚱뚱한 기선옥을 준비해 주셨답니다. 요렇게 꽃이 나오는 기선옥도 있는데요. 우리 기선옥은 요렇게 빨간 다홍핏깔 꽃을 피워요. 요 아이는 판매하는 건 아니고 제가 키우는 기선옥 선인장인데 요렇게 꽃이 피워서 보여드려요. 요런 다홍빛깔 꽃을 피우는 기선옥 선인장이고 이 아이들은 실생 수입 선인장이라고 해요. 뿌리가 다 있고요. 꽃을 물기 시작한 오동통 귀여운 기선옥 선인장은 2만원씩이에요. 독특한 몸체로 자라나는 프렐리아 선인장도 요렇게 재입고가 되었고요. 우리 프렐리아 선인장은 엄청 이상한 모양으로 요렇게 자라나요. 요렇게 막 자기 맘대로 자라나고 새끼도 아무데서나 요렇게 나오고요. 꽃을 피우고 나면은 요기에 요렇게 씨방이 맺힌다고 해요. 요렇게 재밌는 모양으로 자라나가지고 많은 사랑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사장님께서 요렇게 다시 준비해 주셨고요. 요 아이들도 실생 수입 선인장이고 엄청 재미난 몸체를 하고 있다입니다. 작고 귀여운 프렐리아 선인장은 8천원씩이에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기둥 선인장 문의를 주셔가지고 사장님께서 용신목 선인장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용신목 선인장도 워낙에 잘 자라는 선인장이다 보니까 너무 크면은 배송이 불가능해갖고 사장님께서 요렇게 아기 용신목을 준비해 주셨어요. 크는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선인장이고요. 요렇게 작은 기둥 선인장이라도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데려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작은 용신목은 4천원씩이에요. 길쭉길쭉한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근이주 선인장이에요. 이렇게 길쭉하게 자라나는 선인장들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아주 예쁘지만요. 요렇게 새로 자라난 부분의 색감은 요 밑에 자라난 애들하고 색감이 달라가지고 자라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키우는 재미가 있는 그런 선인장이고요. 가시도 별처럼 요렇게 멋진 가시를 가지고 있답니다. 위에서 보면은 능선도 예쁘고 새로 나오는 가시는 붉은색이 떠가지고 또 예쁜 선인장이에요. 길쭉이쭉 아름다운 근이주 선인장의 만원씩이에요. 흰가시가 멋있는 백신한 철하 선인장도 요렇게 너무나 멋지게 자라나고 있는데요. 꾸불꾸불 아주 멋지게 자란 아이들이고 우리 백신한 철하 선인장은 전목이 아니면은 진짜 구하기가 힘든데 사장님께서 요렇게 재뿌리를 내린 백신한 철하를 준비해 주셨어요. 요렇게 재뿌리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어쩜 이렇게 멋지게 철하 모양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앞에서 보면은 요렇게 멋지고 위에서 보면은 요 능선이 아주 하여가지고 더욱더 멋진 철하 선인장이에요. 꾸불꾸불 멋쟁이 철하, 백신한 철하 선인장은 18,000원씩이에요. 길쭉길쭉 자라나는 미니 우각 선인장도 요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우각 선인장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아이들이 너무 길어지면은 배송을 못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요렇게 귀여운 미니 우각 선인장을 준비해 주셨어요. 독특한 꽃을 피우는 개체고요. 요렇게 물드는 모습도 귀엽답니다. 미니 우각 선인장은 6,000원씩이에요. 연 노란색 꽃이 귀여운 청황한 선인장은 오늘도 요렇게 싱그럽고 예쁜 꽃 한 송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노란 겨 꽃잎들이 아주 예쁜 꽃이에요. 제 영상을 보시고 꽃이 다 진 뒤에 그 꽃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제가 요렇게 꽃머리를 보여드렸을 때 구매를 하셔야 그 해에 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 청황한은 아직 꽃피지 않은 몇 아이들이 소량 준비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아마도 올해의 꽃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빠른 구매를 하셔야 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체 색감도 예쁘고 가시가 요렇게 길쭉길쭉 꺾이는 가시를 가지고 있어갖고 또 매력적인 선인장이에요. 꽃을 물고 있는 청황한 선인장은 8,000원씩이에요. 짠! 우리 매장에 방문이 힘드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가끔씩 하나씩 있는 선인장도 소개해드리는데요. 이 아이도 딱 하나만 준비된 선인장이고 자성왕, 교배종, 실생 선인장이에요. 이렇게 연보라색 꽃을 피우는 선인장이 흔치 않은데요. 요렇게 연보라색 꽃을 피우는 선인장이고 여기 보시면 아직 피지 않는 꽃들도 하나둘 올라오고 있답니다. 몸체도 아주 싱그럽게 생겼는데요. 아쉽게도 여기에 살짝의 흉이 있는데 이런 흉은 자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요. 우리 가시도 예쁘고 연보라색 꽃도 예쁜 실생 자성왕, 교배종 선인장은 2만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헬리오사 선인장이 다시 요렇게 꽃피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요. 한반탕 엄청나게 아름다운 꽃들을 보여줬는데 또 이렇게 꽃이 마구마구 나오더니 요렇게 예쁜 꽃들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귀엽죠? 우리 헬리오사 꽃이 많이 필 때 못 데려가셔서 아쉬웠던 분들 아마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요렇게 꽃이 다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몸체도 귀엽고 가격도 저렴한데 꽃도 잘 피어주는 선인장이에요. 우리 헬리오사 선인장은 8,000원씩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선인장들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추천 선인장들은 알록달록 예쁜 색감으로 물든 선인장, 금들, 꾸불꾸불 예쁜 철화로 엮이고 있는 백신환 철화 선인장. 이제 곧 꽃 피우려고 하는 자태양 선인장이에요. 영상 보시고 구매 원하시는 선인장 있으시면 사장님께 문자로 목록을 보내주세요. 그럼 사장님께서 선인장 사이즈하고 사진 보내주실 거예요. 영상 시청해주시고 선인장도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도 예쁜 선인장들로 돌아올게요. 안녕!